네, 박성웅TV의 박성웅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전원중입니다. 오랜만에 유튜브로 돌아왔습니다. 오랜 기간 체육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쉬었죠? 방공도 어쩔 수 없이 체육관에서 운동 같은 활동 하지 말라고 해서 잠깐 쉬었는데, 잘 지내셨습니까? 잘 지내셨나요? 네, 잘 지냈고요. 잘 지낸 걸로 아시겠습니다.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. 자,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것은 암바 탈출입니다. 암바를 당했을 때 팔이 뜯기기 직전, 그 다음에 뜯긴 후 이렇게 나눠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암바를 당했는데 아직 제가 딱 그립을 유지하고 뜯기지 않을 상태에서 한번 탈출을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암바 상대방이 그립을 잡으면 뜯기기 전에 빨리 그립을 잡아서 일단은 안전하게 만들어야겠죠. 일단은 안 뜯기게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이쪽 발을 이용한 철씨들입니다. 이쪽 발. 자, 이게 제 배가 두꺼워서 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닥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제가 살짝 허리를 들면 뒤꿈치가 살짝 뜨거든요. 네, 그립을 유지할 상태에서 팔꿈치를 밑으로 붙여주십시오. 여기가 아래로 붙여있으면 팔꿈치를 들어서 이렇게. 그 다음에 그립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기 뜯기면 이제 암바가 걸립니다. 완전히 걸린 상태는 탈출을 못해요. 잡은 상태에서 밑으로 넣으면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발로 들어서 발목을 올려주세요. 가져와서 열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탈출하시면 안되고 한 번 더 다리를 누르기로 이렇게 올려주세요. 그러면은 다리를 많이 넓힐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다리를 많이 넓혀주면서 순간적으로 팔꿈치를 바닥을 이렇게 잡아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네 형들은 허벅지를 딱 잡아주면서 빨리 일어나셔서 반대로. 자, 이 발로 붙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. 철씨를 유지하고 네. 허리 두면서 여기 밑에다가 둔다. 하나, 둘. 응. 탈히면서, 탈히면서 아래에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탈출을. 한 번 더. 자, 두 번째는 위에 있는 날이 이용해서 탈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위에 있는 날이 이용해서. 자, 이 밑에 만약에 공간이 없으면 이게 안 들어가겠죠? 그리고 일단은 그립을 일상 상태에서 이 손을 좀 더 위로. 이렇게 위로 집어넣으면서 여기 있는 손이 아래로. 이쪽 다리의 아래, 오는 부분을. 그 다음에 이 손으로 이 발을 잡은 상태에서 이 다리를 벗어버리시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일단 벗은 다음에,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. 벗자마자 등으로 걸어서 올라오죠. 머리가 빠지면 이 사람 뒤로 당기려고 해도 플로즈가 되어야 되지, 안마가 되어야 되지. 그래서 머리를 빨리 빼주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일단 유지한 상태에서 깊게 들어가면서 이 손이. 이렇게 열려. 머리 쪽에서 벗어내고. 이렇게 올라오죠. 이상 땡기더라도 빨리 돌아. 플로즈가 도록 나오시면 안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. 안마가 더 보여요, 이게. 열면. 이런 식으로 발출할 수 있어요. 상대방이 힘이 쎄면 그립이 이렇게 유지가 안 되겠죠? 이렇게. 아래로 풀릴 수도 있고, 위로 풀릴 수도 있고. 풀릴 때 바로 타이밍을 잡으셔야 나올 수 있습니다. 완전히 펴진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팔이 펴질 때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든지 아니면 아래로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하셔야 됩니다. 아니면 이 사람 선택에 빨리 반응을 하셔야 돼요. 자, 첫 번째. 위로 뜯길 때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위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허리를 쭉 올리면서 허리를 쭉 올리면서 상대방이 두고 한 다리 있죠? 상대방이 쭉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이 손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엉덩이 사이로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. 이렇게. 발이 쭉 낄때 몸이 손가락이 위로 뜯고 허리를 해서 뒷질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 다리 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 다리 치워내면서 엉덩이 밑줄. 그럼 고개가 이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뒤를 풀어서 이렇게 사이드로 빠져나오겠습니다. 자,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. 풀릴 때. 이런 식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엄지손가락이 이쪽이 아니라 위쪽 방향으로 됐을 때. 위쪽 방향으로 됐을 때 똑같이 하면 이제 더 오히려 꺾일 수가 있겠죠. 이때는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. 자, 여기서 잡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뜯긴다. 그러면 손이 일로 갈때는 이 손을 빨리 이 다리 밑으로. 그 다음에 브릿질 하면서 벗어서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. 다리는 이쪽, 머리는 이쪽, 반은 이쪽. 그 다음에 반동을 쳐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오면 똑같이 사이드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이런 식으로. 네, 그래서 오늘은 암바를 당할 때 탈출하는 방법을 한 번 배워봤는데요. 코로나가 이제 잠깐 줄어들었죠? 체육관에서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고요. 더 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는 연습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박상원TV 박상원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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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